쿨럭! 헉! 너네 부모를 죽인 내 펀치 맛이 어떤가? 스타악! 그래! 내가 죽였다! 내가 너네 부모를 죽여버렸다고! 너네 부모를 죽인 내 펀치를 받아라! 쿨럭! 부모에게 보내지마! 스타악! 죽어라! 울트론네비! 오랫동안 수바는 양심쓰레기를 파왔지만 캡틴, 버키, 저 자식들이 최고야! 벌레인 나보다 더 벌레 같구만! 스파이디! 절대 놈들한테 가족은 보이지만 삼촌이라든가 어? 니 양심 엑스발로마!